이분은 진짜 미쓰미스타의 선생님보다 너무 열심히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태경 가수들 모실건데요. 네, 본인의 타이틀곡, 어머니의 기도, 그리고 광대 들어보겠습니다. 여러분,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가 부족한 것 같아요, 여러분.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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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와 기수없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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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위 청와대 진짜로 인해 외밤창 시간대 오 시골 오 시골 길던 내 자신아 귀 좁지 않고 잘 살다고 사랑을 내 아누라 오 하느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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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소모아 기름원을 하느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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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살아도 기도한다 어머니 하느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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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